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휴식 핸들을 만들어볼 건데요. 배칭과 마스크 툴을 이용해서 쉽게 모양을 만들고 재질을 변경해서 마무리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마드 스컬프 어플 켜주시고요. 툴 터치에서 전체 툴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후에 오늘은 바로 쉐이딩 탭에 들어가서 조명펌 PBR로 바꿔줄게요. 조명펌 PBR에서만 방원에 추가해서 물체를 밝혀줄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은 기본에 있는 우들 라운지를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는 오늘 필요 없어서 씬에서 바로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평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평면이 지금 라이트에 엮여 있어서 플레인 눌러서 아래로 빼줄게요. 화면을 탑뷰로 바꿔주시고요. 네모난 평면인데요. 원반을 눌러서 동그란 평면으로 바꿔줄게요. 이 동그라미가 기준이 돼서 모양을 쉽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일단 검증해 주시고요. 와이어 켜고 보시면 지금은 픽셀이 이 정도 크기인데요. 마스크를 이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네, 마치 픽셀이 깨진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낮아서예요. 일단 지워주시고 다중 해상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픽셀이 작아지면서 그렸을 때 매끈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지워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려볼 건데요. 조금 더 쉽게 그려보기 위해서 대칭에 들어가서 X축 대칭을 꺼주세요. Y축 대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8개를 한 번에 그려주기 위해서 방사성 Y를 8로 바꿔줄게요. 지금 8개 점이 생긴 게 보이시죠? Y축을 기준으로 8개를 한 번에 그려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지름 줄여주시고 와이어 끈 상태에서 한 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모양을 너무 쉽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은 부분은 마스크 해제 눌러주시고 반지름 줄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지워줄 수 있어요.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니까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가운데에 C 모양이 또 있더라고요. 반지름을 줄여서 가운데 C 모양을 귀엽게 그려주겠습니다. 움직여서 보시면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두께 0.14 정도로 선택된 상태에서 추출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께가 추출되었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스트로크 페인팅에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모드 칠하게 해볼게요. 다시 평면 선택. 솔로를 켜서 볼게요. 나머지 부분도 추출해 줘야 되겠죠? 마스크 누른 상태에서 빈 화면 터치해 주시면 마스크 반전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마스크로 칠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마스크를 추출해 줄 수도 있지만 껍데기 부분 있잖아요. 껍데기 부분은 이렇게 지워주고 안쪽 부분만 마스크 추출해 줄게요. 솔로 꺼보시면 흰색 부분까지 만들어졌어요. 밖에 껍질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다시 평면 선택. 솔로 켜고 볼게요. 마스크 누른 상태에서 빈 화면 쓸어서 마스크 지워 주시고요. 솔로 끄고 마스크 해제 해제해 주신 후에 껍질 부분을 이렇게 칠해 줄게요. 안쪽까지 삐젓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시 추출. 네, 밖에 껍질 부분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스트로크 페인팅에서 초록색으로 모두 칠하기. 네,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체감이 없잖아요? 입체감을 살려 주겠습니다. 일단 안쪽 선택해 주시고 옥셀 150 정도로 리메시 해 볼게요. 네, 메쉬가 150으로 리메시 되는데요.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외곽 라인을 이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줄게요. 솔로 켜고 보시면 외곽이 부드럽게 되면서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너무 픽셀이 크니까 다중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 줄게요. 그리고 흰색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리메시 해 주시고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고 다중 해상도 높여주기 바깥에도 리메시 해 주시고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고 해상도를 높여 줄게요. 네, 이렇게 입체감이 살아났는데요. 진짜 사탕은 모든 색깔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실제감을 살려줄게요. 그 전에 지금 너무 다 떨어뜨려져 있으니까 안에 빨간색만 팽창해 볼게요. 팽창툴 선택해 주시고 설정에서 스트로크, 붙잡기, 동척 반지름, 프로프 값은 평평하게 바꿔 볼게요. 대칭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강도 줄여주시고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더 팽창해 줄게요. 이렇게 팽창해서 사이의 빈틈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팽창해 주었다 보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 있잖아요. 빨간색 부분 선택해서 방압툴 눌러주시고 대칭 켜주고 조금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씬에 들어가서 이 빨간색 부분과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 불 버튼을 눌러서 300 정도로 복셀 병 앞에서 합쳐 주겠습니다. 솔로 켜 보시면 하나로 합쳐져서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경계선을 없애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부분을 합쳐 주었는데요. 바깥쪽 사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투명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질감을 살려줄게요. 머터리얼에 들어가서 혼합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반투명하게 만든 후에 굴절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투명한 사탕이 되었습니다. 굴절류를 줄여줄게요. 그리고 흡수 눌러서 안쪽에 조금 더 초록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진짜 실제 같은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너무 투명하니까 내부 러프니스를 높여서 살짝 반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더 실제감을 내기 위해서 바깥 부분은 합쳐지면서 안으로 침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떼기 툴을 이용해서 대칭 꺼주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안으로 합쳐줄게요. 그런데 지금 뒤쪽도 끌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 안쪽은 부드럽게 해주지 않아서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요. 위와 아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선택 툴로 위아래 모두 선택 기즈몰을 이용해서 원점 이동해주시면 격자 켜고 보시면 노마드 스컬프 3개의 중심에 이 물체가 가게 됩니다. 다시 격자 끄고 안쪽 선택 그리고 대칭에 들어가서 방사성 Y를 줄여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러링 해주시면 위쪽이 아래쪽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러링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줄게요. 안쪽도 해상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탕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보통 사탕 바깥 부분에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감을 살려주겠습니다. 팽창 툴 선택해 주시고요. 아까 설정한 스트로크 부착기 동적 반지름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 값을 바꿔줄게요. 임포트 포토 이전에 메론빵 만들기에 사용했던 알파 값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추가 눌러 주시고요. 탑뷰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팽창해주면서 질감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바깥에 주름이 생기고 약간 질감이 생겼습니다. 안쪽도 질감을 줄까요? 안쪽 선택해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살짝 질감을 만들어 줄게요. 네. 조금 더 실제 같은 느낌이 되었어요. 이제 모두 선택해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기즈모 눌러서 스냅 둘 다 켜 주시고요. 90도로 꺾어 줄게요. 측면을 보니까 너무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안쪽을 줄여 줄게요. 네. 그리고 막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신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통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반지름을 이렇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점점점 눌러서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포스트 서브디비전 높여 주시고 디비전 액셀을 낮춰서 용량을 낮춰 주겠습니다. 네. 모서리가 매끈해졌죠? 검증해 주시고요. 색깔 흰색으로 거칠기 늘려서 모두 칠하기 해 주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키워줄까요? 정면에서 확인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켜 줄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조정해서 어두운 부분 강조해 주시고 저는 채도를 살짝 높여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깜빡임이 덜하도록 안티일리어싱을 켜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해 주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 주고 돌려가면서 확인 이렇게 조명을 뒤에도 추가해 줄까요? 쉐딩 탭에서 광원 추가 뒤에도 조명을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밝게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성이 아니라 스포츠 조명으로 뒤로 옮겨서 넓은 범위로 이렇게 조명을 추가해 줄게요. 강도는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스컬프 토치 펀테잎을 돌려보시면 수박사탕을 보실 수 있어요. 색깔을 바꿔서 수박사탕이 아니라 레몬사탕이나 라임사탕으로 바꿔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